기원구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저를 6팬지를 갖다가 한승규 편을 실어줬어요 4팬지 수는데 6팬지를 실어주길래 고마워하고 있다가 그때 저보고 연재를 부탁했어요 원고를 준다고 수타 거절했어요 왜냐면 커피 밑에 있었어요 그때 한 4, 5년 전 커피 한지 4, 5년 되니까 그때 막 빠져있을 때인데 연재 시간도 없었어요 신문에 그때 연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2017년 10월 달에 와가지고 야 너네 납치 형편 없는데 내가 연재 꼭짜로 해줄게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쯤 오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일단 경력이 쌓이니까 여기 점드릅식으로 내리잖아요 이게 무슨 드립이라고 그래? 제공하는 거? 생각보다 너무 너무 힘들다고 해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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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